안녕하세요 삐딱시성 공감부장 권태현입니다. 오늘은 진짜 좀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무가금너 분들이 아무래도 변신 카드라 마법 인형을 다들 포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영상이 무가금너가 과연 영웅 등급 이상의 카드를 얻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웅은 제가 봤을 때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음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마 영웅을 아마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저희 달구군주와 회 부군주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좀 만들었고 우선은 만들기 전에 제가 자체적으로 20일 정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면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변신 카드와 마법 인형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합성을 통해서 과연 희귀변신서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무가금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합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신 중에서 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많이 모아놨습니다 한 20일 가까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모아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희귀한 두세 장만 뽑아도 좀 가능성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초록색이 몇 개가 나올지 네 그래도 하나가 나왔군요 자 그러면 다시 카드 등록을 하고 합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모두 열기를 눌러도 되지만 아무래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극악이군요 확률이 자 다시 한번 카드 등록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합성은 무조건 한 단계 위에까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카드 등록 합성 네 그래도 좀 성공적이네요 자 이제 초록색 고급 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일반의 확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확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번개가 치네요 네 그리고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희귀를 하나 얻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아서 하면은 희귀까지는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는 방법은 아 이제 부캐릭터를 키울 겁니다 예를 들어 부캐릭터를 키워서 동일하게 요정이면 요정만 키워서 55레벨 정도가 되면 아 이제 희귀템을 받으면 그거를 통해서 합성을 진행하는 거를 아 저희 군주와 부군주와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캐릭터 55까지 여러 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마법인형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아서 하면은 희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좀 희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굳이 막 500만원 600만원 과금을 안 해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뽑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희망을 좀 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합성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과금도한테 조금 희망이 되는 어 이제 좀 그런 영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좀 확률이 극악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번에 좀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을 이제 합칠 차례죠 네 요번에는 과연 희귀가 나올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아 예 나오지가 않네요 네 아 어쨌든 인형에서는 희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얻은 결론은 모아서 까면은 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 좀 알게 됐습니다 어 요거 하나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 어 저같은 경우에 어저께 태고의 옥세라 어쨌든 하나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다 열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아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캐릭을 어느 정도 하나 좀 완벽하게 키우고 이제 실현 던점만 진행을 해서 어 이제 레벨업을 시킬 생각입니다 고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한달 정도 하고 또 영상을 찍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 가능성을 또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고런 식으로 해서 어 다음달 초나 중순 쯤에 한번 또 영상을 어 또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가금로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요 카드를 구매를 하실 때 매일 변신 카드 요 400개 짜리를 구매를 하시고 어 한달 가까이 모았다가 어 이제 오픈을 하게 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어쨌든 간에 희귀를 하나를 뽑긴 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 또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태고의 옵셀을 통해서 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늘려 나가시면은 어 무가금로도 어쨌든 무가금로 소가금로도 어 희귀 이상의 영웅 이상 등급을 또 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희망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제가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 합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희귀를 뽑았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부분에서는 어 좀 희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